안녕하세요. 부천에 사는 버블하늘입니다. 이번 영상은 총 3회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1회는 컴퓨터 인터넷 사이트에서 배경을 제거해주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회는 컴퓨터에서 배경 이미지를 제거한 사진을 다른 사진에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3회는 스마트폰으로 배경을 제거하고 이미지를 합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의 인물이나 사물의 배경을 컴퓨터에서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텐데요. 인물이나 사물의 배경을 제거해 다른 화면에 붙여넣는다면 재미있지 않겠나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하여 해외여행이라든지 원하는 곳을 갈 수가 없는데 이 사진 합성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곳을 간다고 생각하면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네요. 멋진 배경에 인물이나 사물이 내가 원하는 사진에 들어가면 아주 재미있겠죠. 아주아주 쉬운 방법이니 이번 영상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신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인터넷 사이트인 구글 크롬을 여세요. 그리고 검색창에 리모브 비지를 검색합니다. 검색된 화면에서 리모브 비지로 들어갑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이미지에서 배경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이트인데요. 100% 자동으로 진행되며 무료입니다. 사용방법은 이미지 업로드를 클릭하시면 윈도우 창이 뜨는데요. 윈도우 창에서 내가 원하는 사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울 배경을 선택을 합니다. 스키장에서 찍은 사진에 배경을 지워볼게요. 원본 파일을 자동으로 확인하고 배경을 제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제거가 되죠.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이 파일이 다운로드 창에 다운로드가 된 것이 보일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렵진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면 쉽게 가능합니다. 인물 사진을 한번 더 나눠볼게요. 여기도 스키장 사진을 클릭을 해서 원본 사진을 업로드하고 제거된 배경을 보여주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물을 확인해서 제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을 제거 한번 해볼게요. 배경 제거하는 방법도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셔서 원본을 읽고 제거된 배경이 나타나면 하늘의 배경이 다 없어졌습니다.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 사진을 푸른 하늘이 있는 배경에 갖다 붙여 넣으셔도 되고 먹구름이 낀 하늘의 배경에 붙여넣어도 멋있을 것 같네요. 이번엔 다른 사진을 한번 더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꽃을 한번 해볼까요? 꽃 배경을 하나 갖다가 열기를 누르시면 업로드를 하고 제거된 배경을 보여줍니다. 이 뒤에 줄무늬로, 격자무늬로 표시된 부분은 격자무늬가 있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뒷배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다른 사진에 갖다 붙여 넣게 되면은 투명한 상태로 붙기 때문에 뒤에 배경 사진에 꽃 모양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도로의 사진을 배경을 삭제해 볼게요. 배경이 제거되면 하늘이 배경이 제거가 됐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배경을 보시면 파랗던 하늘이 하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진의 배경이 하얀색은 하늘이 하얀색이 아니라 이미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진에 붙여 넣게 되면은 이 사진이 다른 사진의 위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이 제거된 배경을 가지고 다른 사진과 합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으로 나누어서 올릴 예정이니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재미있게 보셨나요? 이 영상과 같이 유용한 꿀팁과 재미있는 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이전 영상도 시청해 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구독은 무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